여기 앉아서 이런 강의를 들으시는 것은 궁극적인 목적은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간답게 사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걸 어제 말씀드렸는데 우선 나 자신이 나 자신을 유지할 수 있는 게 인간답게 사는 거예요 즉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것이 스타트입니다 이것이 스타트예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버리면 안 돼요 어려운 처지에 즉 나보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이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와줘야 진짜 인간다운 삶이 되거든요 예를 들면 여기 있는 분들이에요 누구시니까? 위병철 회장, 정주영 회장님 이분이 누구신지 모르면 상당히 곤란해요 이분은 앤드류 카넥이 미국 최고의 부자였죠 이분은 조 지라드 이분은 빌 포터, 폴 마이어 전부 다 어려운 가운데 성공을 하신 분이에요 이 중에 이병철 회장님은 학력이 굉장히 우십니다 일본 와세다 대학에서 공부를 하셨어 그러나 우리 정주영 회장님이 우리 로얄 마스터하고 똑같죠 국민학교 졸업 이게 전부예요 앤드류 카넥이 이분은 정주영 회장님과 모대 국민학교 4년 중퇴 카넘빵이 조지라드 중졸인데 고등학교 때 선생님을 두들겨 패가지고 퇴학을 당해가지고 계속적으로 감옥을 들랑달랑 하시다가 연속 연 12년 기네스북에 오른 인물입니다 자동차 판매왕 역대 대통령들이 이번에 오바마 대통령도 이분을 초청해서 이야기를 나눈 그 정도로 유명했어요 최종 학력 중졸 전력 감옥 들랑달랑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백악관에서 역대 대통령들이 초청한다는 건 어떻다는 거예요 이분이 돈을 벌어서가 아니고 그 인품이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 서점에 가면 이분이 쓴 책이 수십 권이었는데 베스트셀러입니다 그 다음 빌포터 빌포터 좀 이상하게 생겼죠 1급 뇌성마비입니다 1급 뇌성마비예요 그러나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세일즈맨이었습니다 이분은 1급 뇌성마비니까 난산으로 그렇게 됐답니다 난산으로 엄마가 죽게 생겼으니까 의사들이 가위를 가지고 꺼냈어요 그러면서 뇌를 다 차가지고 항상 허리는 꼽추해가지고 이렇게 생겼고 다리 하나는 길고 다리 하나는 짧고 그 다음에 항상 머리가 아프고 편두통 말은 잘 못하고 그 다음에 안면 근육이 제멋대로 움직여 이렇게 보려고 하는데 이쪽이 보이고 그런데 미국 최고의 세일즈맨이 됩니다 그런 분이요 그분이 어떻게 여기 계신 분들이 빌포터보다 못하신 분들이 한 분도 없어요 그 다음에 폴 마이어 저 양반 노숙자였어요 그런데 저분의 책이 지금 베슬레가 되고 있고 지금 기업을 제가 조사해보니까 한 60개 거느리고 있는 최고의 부자예요 그렇게 됐어요 그렇다면 이 양반들이 강조하고 있는 게 나는 이렇게 부자가 됐다 학력이 좋은 사람이 한 사람은 없어 이병철 회장님을 제외하거든요 그것은 이분들의 삶 이분들이 하시는 말씀은 맞다 진리다 왜? 나는 이렇게 했다예요 그런데 다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 그게 갈망하라예요 내가 성공해야 된다고 갈망하라 그 갈망이 없다면 이 책을 읽지 않는 게 좋다 읽어봐야 소용없다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가만히 있으니까 운이 왔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지금 정중회 회장님 좌우명은요 진인사 대천명이에요 사람으로서 한 일을 다 하고 천명을 기다린다는 거거든요 가만히 앉아서 천명을 기다리는 게 아니고 사람으로서 할 일을 다 하고 진인사 대천명이라고 똑같아요 사람으로서 할 일을 다 하고 운을 기다린다 이병철 회장님 운둔군 이거 이병철 회장님이 직접 쓰신 거예요 여기도 지금 쓰고 있죠 뭐라고 써놨냐면 겸허 겸손이라고 써놨어요 겸손 이걸 이근희 회장님한테 계속 강조하시는 거예요 겸손 운둔군 경청 운은 운이 뭔가 하는 거예요 동양에서도 이걸 운이라고 했어요 이 운은요 운은 이게 운인데요 운은 이게 무슨 운자예요? 움직일 운자입니다 움직일 운자고 돌 운자예요 돌고 돈다 기가 막히게 붙여 놨어요 운은 움직이고 돌고 돈다 어떤 개인에게 멈춰 있지 않다 그럼 이게 동양 사상이에요 그럼 서양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서양 문명의 서양의 정신세계에 물줄기는 두 개입니다 하나는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헤브라이즘이라고 하는 거예요 헬레니즘은 옛날 고대 그리스 문명을 이야기합니다 그걸 헬라라고 했거든요 헬레니즘이 이것은 합리주의입니다 합리주의 합리주의와 이성이에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레스 저거 어떻습니까? 합리적인 사람이죠 그래서 이게 서양 문명의 한 줄기예요 이것은 과학기술과 학문, 철학의 바탕이 됩니다 또 하나는 헤브라이즘입니다 이건 유대 유대 지방에 있었던 종교예요 유일신사상 이것은 서양으로 들어오면서 종교와 예술과 문학의 근원이 돼요 바하가 뭐였어요? 음악의 아버지라고 하는 바하는 교회의 오르간 연주자였어요 그러니까 그걸 중심으로 신을 찬양하면서 음악이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서양 문명의 두 줄기예요 그러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기회의 신입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과거 고대 그리스의 합리주의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이게 신이라는 이름을 불렀지만은 인간이 인간사를 여기에 빗대서 지금 이야기하는 우아예요 카이로스는 제우수의 아들입니다 제우수가 올림포스의 주신이죠 그러니까 파워가 막강한데 이 놈이 담당하는 것은 기회야 기회 오프초네티 기회라고요 기회의 신인데 어떻게 만들어놨어요? 뻘고 벗고 있어요 그런데 그 밑에 시가 써져 있어요 시가 뭐라고 써져요? 왜 뻘고 벗었느냐? 모든 사람이 알아보기 쉬우라고 그렇게 돼 있어 그 다음에 이 카이로스는 앞머리는 머리가 길어요 뒷머리가 대머리예요 밑에 시에 뭐라고 쓰냐면 왜 앞머리가 긴가? 나를 발견한 사람이 빨리 잡으라고 왜 뒷머리가 없는가? 나를 놓친 사람은 절대로 잡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설이 돼 있어요 이게 기회라 이게 그러니까 헬레니즘의 합리주의를 생각하는 기회란 이런 것이다 모든 사람이 발견할 수 있지만은 기회를 놓치면 잡을 수 없다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양쪽 어깨에 날개가 달려있고 발 뒤꿈치에 날개가 달려있어요 왜 날개가 달려있는가? 나는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신속하게 움직임으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운이 있고 어떤 사람은 웃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놓친 놈이 잡으러 오면 빨리 도망가려고 그리고 발 뒤꿈치를 들고 있어 보세요 발 뒤꿈치를 들고 있잖아요 이것도 빨리 도망가려고 오 내 기회를 놓쳤네 잡을까 하면 그러면 거기 가고 없어 손에는 저울과 칼을 들고 있습니다 저울은 뭐라고 해설을 해놨냐면은 당신 앞에 나타난 기회가 정말 가치가 있는지 빨리 저울로 달아보라 빨리 저울로 달아서 판단해보라 칼은 무엇이냐면 칼은 무엇이냐면 카이로스는 개의신의 이름이지만 시간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시간 시간은 두 가지가 있는데 크로노스와 카이로스가 있는데 크로노스는 물리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이 크로노스고 카이로스는 어떤 순간이에요 기회 포착이에요 기회 포착 시간이에요 타이밍이에요 타이밍 그러니까 칼을 들고 있는 것은 시간은 지구상의 어떤 것보다도 날카롭다 다시 말하면 시간은 당신을 기다려주지 않는다 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결단하라 당신 앞에 나타난 기회가 정말 가치가 있는 것인지 달아보고 안무를 잡아라 놓치면 못 잡는다 이게 어때요? 동양의 운과 똑같아요 빨리 움직이고 놓치면 못 잡았고 어느 한 군데 멈춰있지 않고 움직여요 자 다음 이것이 로마로 들어갑니다 이게 카이로스예요 우리가 자동차 경주 셔트랙 빙상 그리고 올림픽에서 중장근이 달리기를 보면 누가 이쪽 안 코스를 잡느냐 하는 게 메달의 색깔을 좌우한답니다 마라톤 그 다음에 빙상 보세요 빙상은요 금메달과 은메달, 동메달이 100분의 1 쳐도 안 돼요 우리 김동성 선수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가지고 1등하죠? 이 스케이트날 이거 가지고 1등을 해요 그게 100분의 1 쳐예요 이걸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기회 포착 능력이에요 이것이 애터미가 기회인가 아닌 거는 스스로 판단해야지 사업 설명한 사람들은 다 기회라고 그래 그런데 저 사람이 거짓말하는지 아니 내가 어떻게 알아 자기가 판단해요 이게 이병철 회장님이 쓰신 거예요 경청 이게 이근희 회장님한테 말하지 말고 들어라 그래서 이분은 결제하실 때 아무 말이 없대 희죽희죽 웃으면서 왜? 선천이 말하지 말라고 그랬거든 말하지 말라고 그랬어 그래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거 이병철 회장님 공항에서 내리면 기자들이 이번 경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그러죠?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말이 없어 그러니까 저저저 하다가 거기까지 가버려 그냥 말을 안 해요 말을 왜? 선친께서 많이 들어라 네 말하지 말고 들어라 이게 이분들의 경영 철학이었어요 이병철 회장님 집무실에 항상 두었던 목개 나무로 깎은 닭이에요 이건 장자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열자에 나오는 목개 지덕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병철 회장님이 굉장히 많은 책을 읽으셨다는 거예요 장자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주나라 선왕이라는 왕이 투계를 좋아해 닭싸움을 좋아해 그래가지고 자기가 기르는 투계를 그 당시 천하제일의 투계 조련사인 기성자라는 사람에게 맡기면서 닭싸움에서 이기도록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 투계를 기성자에게 맡겨놓고 선왕이 묻습니다 한 열흘 지나서 장자에 열흘 지나서 물었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거 훈련 다 됐나? 그러니까 아직 물었습니다 왜? 그러니까 이 녀석이 강하다고 교만합니다 교만하면 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제 했죠? 교병필패 안 됩니다 그래 그래서 열흘 있다가 또 물었어요 이제 훈련 다 됐나? 그랬더니 아직 물었습니다 왜? 그랬더니 주변에 조그만 소리에도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둔하고 둔 둔 둔하지 않고 주변에 조그만 소리에도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기 앞에 계시는 미인한테 친구가 너 다 단계한다며 그러면 택! 꼴아가지고 내가 이 놈의 짓거리 내가 하나 봐라 그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다음 10일 있다가 또 물었어요 이제 훈련 다 됐나? 그랬더니 아직 물었습니다 왜? 다른 당만 보면 잡아먹으려고 즉 싸움을 하려고 덤빕니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또 10일 지나서 이제 다 됐나? 그랬더니 다 됐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이 닭은 교만하지도 않고 누구를 보고 싸움하려고 덤비지도 않고 주변의 작은 소리에 움직이지 않습니다 멀리서 보면 마치 나무로 깎은 닭과 같습니다 따라서 다른 닭이 이 닭을 보면 싸우기도 전에 지레컵을 먹고 도망갑니다 이게 목개 지덕이에요 이걸 읽고 희명철 회장님이 이 닭을 깎아가지고 이 닭 어디 갔어? 닭을 깎아가지고 침무실에 놔두신 거예요 운 둔 큰하고 갔죠? 교만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주변의 작은 소리에 휘둘리지 않고 누구를 보면 싸우려고 덤벼들지 않고 누가 뭐라고 두너게 가만 눈만 끄먹고 앉아있으면 욕하는 놈이 지쳐가지고 가 나중에는 운 둔 큰이라는 끝까지 아주 내벗기벗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이 의미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병철 회장님의 정신을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정신 정중 회장님의 진인사 대천명 내가 할 일을 다 하고 할 일을 다 하고 천명을 기다린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운이 언제 오나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이병철 회장님 호함 의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병철 회장님 호가 호함이거든요 나는 살아가면서 이 운둥근이죠 이를 내 자신에게 반복해서 들려준다 운둥근 이게 자기 암시예요 오토 자기 암시 왜 아까 칼 구스타프 융이 얘기했던 집단 무의식에 내 의식을 집어넣는 거예요 집단 무의식은 항상 부정적이기 때문에 이걸 긍정으로 바꿔놓기 위한 그 작업을 이분은 심리학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이루어지더라는 것을 체험적으로 하신 거예요 자 이건 폴 마이어의 Attitude is everything 이라고 하는 책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말로는 닭게 번역되어 있어요 폴 마이어 아까쯤에 노숙자 있다는 사람 이게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건 폴 마이어의 책에도 있고 동방우하에도 이 내용이 똑같이 들어 있습니다 폴 마이어의 책에 있는 내용을 소개를 드리면 오아시스에 노인이 샘가에 앉아서 쉬고 있는데 어떤 젊은이가 헐레벌떡하고 왔어 와가지고 물 한 모금 얻어먹고 가겠습니다 그러더니 어르신 이 마을이 살만 합니까? 이렇게 물었어 그랬더니 이 노인이 대답하는 게 자네가 전에 살던 곳은 어땠는데 그렇게 물어 그러니까 하이고 말도 마십시오 심술꾸러기들로 내가 욕심은 많고 맨날 싸우고 맨날 싸우고 그놈의 동네에 살기 싫어서 왔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니까 이 노인이 이 노인이 이 마을도 그래 그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젊은이는 물 한 바가지 얻어먹고 쏜살같이 도망가버렸어 한참이 있으니까 다른 젊은이가 와 똑같은 질문을 해 어르신 이 마을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자네에 살던 곳은 어땠는데 똑같이 물어 그러니까 아이고 말도 마십시오 그렇게 인심이 좋고 서로 돕고 마음씨 좋은 사람들이었는데 내가 불가피한 일이 있어서 이렇게 왔습니다 내가 기회가 되면 다시 그 마을로 가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노인이 이 마을도 그래 그래가지고 아이고 그렇습니까? 하고 그 젊은이는 그 동네에 가서 구민이 됐어요 동네 사람이 됐어 옆에서 듣고 있던 다른 사람이 아 이 어르신 왜 똑같은 질문을 했는데 답을 반대로 하십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이 노인이 사람은 자기가 마음속에 만든 환경 속에서 사는 거야 환경이 따로 없어 앞에 젊은이는 심술 굽고 싸움하고 지 마음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저놈은 어디를 가든지 그 모양이라 그 말이야 뒤에 온 사람은 서로 돕고 마음씨 굽고 그렇게 자기 마음 환경이 되어 있으니 저 사나이는 어디 가서 살든지 똑같다 이게 뭐예요? 애티튜드의 세븐틴이에요 볼 만약 하고 싶은 말은 당신의 마음속이 어떻게 돼 있냐에 따라서 성공 여부가 결정된다 이건 우리 우하에도 있어요 이성계와 무학대사 이성계가 태조 이성계가 조선왕조를 세우고 한가한 봄날 자기의 스승인 스승으로 모시는 무학대사하고 마주 앉았죠 대사 오늘은 한가하게 차라 한잔 하십시다 그런데 우리 솔직하게 마음에 있는 말을 합시다 거짓말하지 말고 내가 그럼 먼저 하겠어 내가 대사를 보니 돼지처럼 보이는구려 이렇게 무학대사가 뭐라고 그래요 하하하 상간마마 그렇습니까 제가 주상을 보니 부처님 같습니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성계가 깜짝 놀라가지고 나는 대사를 욕했는데 대사는 왜 나를 칭찬하세요 그러니까 대사가 하신 말씀이 돼지 눈에는 돼지같이 보이고 부처님 눈에는 부처같이 보이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성계를 돼지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온 폴 마이아가 했던 이야기하고 똑같아요 사람은 자기가 마음속에 만든 환경 속에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 환경 마음의 환경이 좋은 사람은 어디 가든지 화합하고 잘 살고 그게 나쁜 사람은 어디 가든지 그 모양입니다 자 여기 오신 분은 다 마음이 마음속 환경이 굉장히 좋으신 분들입니다 나쁘신 분은 안 왔거나 왔더라도 밖에 왔다 갔다 지금 계시거나 그런 분들이니까 3년 후 5년 후에 전부 스타 마스터 로얄 마스터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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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구